김선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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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무선버 김선버님 안녕 내려무선버 안녕 내려무선버 지금 큰일났습니다 제 방이 제가 정말 앉아있는 이 공간 말고는 선물로 꽉 차버렸습니다 제가 진작에 이거를 얼렁얼렁 했어야 됐는데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미뤄지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선물개봉스트리밍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제 더이상 할까 말까 고민단계가 아닌 무조건 해야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내일 화요일 8시 제가 평소에 영상 올리는 시간이죠 화요일 8시에 선물개봉스트리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몇시에 끝날지 모르는 지옥의 스트리밍 챌린지가 될 것 같군요 선물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금 너무 무섭고 궁금해요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을지 그리고 혹시 음식료도 되게 많이 보냈을텐데 썩어서 곰팡이가 생긴다던지 그런 일이 있진 않을지 정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하루빨리 무조건 해야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되기 때문에 내일 저녁 8시에 스트리밍으로 만나요 그럼 저도 지금부터 생방송 준비를 잠자기 밥먹기 누워있기 자 그럼 우리 모두 다같이 이 박스 안에 있는 물건들이 잘 보내줄 때 상태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길 기도하면서 내일 스트리밍에서 만나요 안녕